누군가 인생을 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다하면 끊어지는 게 인생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다섯 가지 끈을 소개했어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끈은 뭐냐? 사람은 몇 끈 해야 된대요? 몇 끈 해야 돼? 이렇게 용모가 단정하고 언제나 매너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매너가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포항중앙교의 성도님은 매너가 구시어야 돼 매너가 안 좋으면 안 돼 매너가 항상 좋아야 돼 두 번째는 발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발끈한다 성질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발끈해서 오기를 가지고 아 내가 이거 지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게 발끈이라는 거죠 세 번째 끈은 뭐냐? 사람은 화끈해야 돼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안 돼요 뭐든지 매사에 열심히 하고 아멘 좀 와서 화끈해야 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질 끈이에요 질 끈 눈을 카악 감고 내가 참 견뎌야지 버텨야 되지 어려울 때 눈을 질 끈 감고 참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질 끈 눈 감고 참자 내가 참자 그리고 용서하고 아멘입니까? 열받지 말아요 제발 내 이름이 병렬이지만 제발 열받지 마요 왜 그렇게 요즘에 열받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따끈한 사람 마음이 따끈한 사람 넉넉한 사람 보드라운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이렇게 해보면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점검을 해봐요 설교를 잘 들었는지 다섯 개 끈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끈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한 번만 딱 해도 알아들어요 첫 번째 몇 끈 해야 돼? 두 번째? 밝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화끈 영상 떼아줘도 돼요 화끈해야 돼 네 번째 질 끈 눈을 딱 감고 견디는 다섯 번째 따끈한 사람이 돼 참 옳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영 끈이 있어야 돼 영적인 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영 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열두 소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두 개가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제가 답할게요 호, 열, 암모, 염미, 나합, 습학, 성말이에요 그 중에 여섯 번째 책이 미가서예요 미가서 미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 7장을 읽은 거예요 이 미가란 사람은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분이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시대상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시대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오늘 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 당시 의인이 없었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먹을 송이가 없다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다 이 말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살인시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린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물 위 성행한다 그 당시에도 내물 때문에 사회가 부정, 부패, 부조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3절 끝에 보면 향락시대라고 그랬어요 서로 연락을 취한다 너무너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향락에 취해서 엉망진장이 되어간다는 거죠 여섯 번째 5절에 보면 불신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마라 여자 믿지 마라 그 당시에도 그러니 부부관계도 못 있는 불신의 시대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뭡니까 갈등의 시대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그 당시에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하여튼 인류의 역사의 시자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좋아 이 갈등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당시에 가슴 아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좋아졌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발전해줘 모든 건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폭염과 폭우와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다 이겼는가 싶었더니 이번 주간에 7만 명으로 급증했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야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지하철역 조심해라 뭔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듣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 요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서로 지하철 타도 누가 와서 찌르는지 모르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상처와 분노 속에 갇혀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찔러버리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이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 시대에 이 아픔이 오늘의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갈수록 이 현상이 더욱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세상의 아픔 속에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 아픔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본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크게 선포하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와를 우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숙이 21장에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여러분 에동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물려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야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숙이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열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노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바라본다는 건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게요 참 요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십시오 새벽 기도 나와서 감사헌금하는 사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천 번제 천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일천 번제 한번 명단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천 번제뿐 아닙니다 이천 번제 삼천번제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기다리니까 그 과정에 열매가 맺히더라 이 말이에요 열한기상 1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내보내두십니까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종을 산 위에 가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보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올라가서 봐라 그래도 구름이 안 보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곱 번째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네벌 기부합 네벌 기부합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외쳐도 나는 문장을 화려하게 못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이 누구죠? 아무도 대답하는 찬양대도 몰라 이분이 그 유명한 빅3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어깨 좀 어슥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이분이 저 여러분을 보시는 제일 오른쪽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 사람이 오늘 보여준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지금 에릭에 살고 있어요 플라시도 도민고입니다 빅3입니다 빅3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분의 세 분의 공연을 제가 직접 LA에서 있어서 봤습니다 빅3 공연을 봤습니다 3명이서 막 이러는데 그 밤에 이 한 여름밤에 나는 그 아름다운 오페라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른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부르지 그날부터 내가 찬성을 잘 불러야 되겠다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호세 카레라스가 1946년생의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1살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쓰러질 뻔한 거예요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이래요 백혈병 그래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 이제 노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절망하고 좌절할 텐데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 딱 백혈병을 듣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부터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하냐 희석이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희석이야에 대한 이야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희석이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제 몇 달 못 살 거다 사형성물 내리지 않습니까 희석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딱 호세 카레라스가 그 성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죽었으면 원설교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날 이후로 호세 카레라스는 이전에는 뭐 인기를 위해서 노래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노래가 달라졌어요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완치해 주셨어요 참 그의 고백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지금도 전세계 다니면서 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수익금은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서 전세계 환자들에게 그는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설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번역해서 내가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요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온 관객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그는 지금도 선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기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여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말라기수 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내가 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치료의 광선이 되신다 나의 빛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는 거예요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성백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오 건강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물질의 지경도 넓혀주시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손에 대는 것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의 지경도 하나님 넓혀주시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 무슨 이 더운데 교회 가노? 참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비웃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빅스루를 어떻게 그 비싼 걸 봤습니까? 궁금하실까봐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찬양대원들 다 데리고 50명 다 데리고 공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LA에는 헐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야외 큰 공연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석은 몇 천불짜리야 몇 천불짜리 그리고 돈에 따라서 자리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10불짜리 봤어요 그럼 10불짜리는 어디냐? 차 꼭대기에 있어 꼭대기인데 의자도 없어 잔디밭에 앉아서 잔디밭 잔디밭에 그러니까 잔디밭에 찬양대원들하고 전부 다 김밥 싸가지고 그래도 그 빅스리 공연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야 놀랍봐 잔디밭에 앉아서 몇십 명 이래 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잘 들어봐요 왜? 1,000불짜리 자리나 10불짜리 자리나 저 위에서 듣는데 똑같이 잘 들려요 이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도대체 이 음향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려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닌 거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눕기도 하고 담요 눕기도 하고 이게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들어도 소리를 똑같이 듣는구나 그래서 그날 20년 전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어디든지 들어도 좋은 음향을 제가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정합니다 20년 전에 기도한 끝기도가 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끝이 앉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앉으신 분아 여기 앉으신 분아 똑같이 들립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음향을 바꿀 때 이걸 부탁한 거예요 끝이마다 다 앉아 봤습니다 여기 앉거나 저기 앉거나 똑같이 해 주세요 내가 딱 바라는 게 한 가지예요 돈 걱정하지 말고 어디선지 내가 미국에 있었던 그 경험대로 잘 들리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음향 내 자랑합니다 한강 이남의 최고의 음향으로 여기 하나님 앞에 이루게 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요 그 기도하고 그냥 꿈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포항 중앙에 와서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풍랑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건강하신 거라고 bugs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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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